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3이 되고 나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좀 남달랐을 거고 긴장도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치러졌던 시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작, 고작이라고 하면 좀 언짢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겨울 때 이제 개념 기출 한 바퀴 정도씩 돌렸을 사실은 기출은 막 열심히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개념을 한 바퀴 정도 돌렸을 시간으로 좀 적합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문제풀이의 숙련도가 막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고작 3개월 정도 학습을 해서 그래도 좀 꽤나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특히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항들 그 다음에 좀 구석구석 봐야 되는 지식형 문항들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결과에 너무 의의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여기서 또 너무 오만해질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텐션을 잃지 않고 긴장감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후 일정들을 좀 챙겨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학평은 그렇습니다. 첫 학평은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무난했어요. 수능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쉬운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칠게 될 6월 학평이나 9월 학평만 하더라도 이 3월 학평과 비교하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뭐 학습의 어떤 그 완성도가 높지 않은 시기 입시 초반부에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의 주안점이라는 것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를 가지고 변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5개념 없이 잘 익혔느냐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학평을 잘 봤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좀 충분히 잘 배양이 됐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3월 학평을 못 봤다라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채찍질을 하셔야겠죠. 개념을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 또는 기출을 조금 더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개념 기출 수준, N제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해결책이 N제를 열심히 풀면 되겠다로 귀결될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학습 그러니까 개념이나 기출 학습의 어떤 숙련도를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높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N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컷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아직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학생들만 치러졌던 시험이고 치렀던 시험이고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적을 집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컷이 높다, 낮다, 몇 점이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 기분상 내가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았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해설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문항이 좀 평이했던 만큼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점검해 드리면서 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죠. 그러면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는 하나는 가시광선, 하나는 자외선이다. 칫솔모 살균 장치에서 A와 B가 방출된다. A는 살균 작용. 그러니까 A는 살균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 외워야죠.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B,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자외선, 기억은 맞고요. 진동수는 자외선이 더 크죠.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한 것이고 진공중속력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 2번. 다음은 두 가지의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핵이다 했습니다. 핵반응식을 먼저 완결해보면 질량수의 합이 8이니까 여기는 2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의 합이 4니까 여기도 1 들어가야죠. 중수소가 되겠네요. 중수소. 그 다음에 니은은 3, 6, 9니까 이게 8이면 결국 여기 1 들어가야 되고 2, 3, 4니까 이것도 1. 얘는 수소가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은 동의원소가 되겠네. 그래서 기역. 양성자수는 기역과 니은이 같다 했는데 그렇죠. 둘 다 수소니까 1로 같습니다. 기역은 맞고요. 질량수는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질량결손은 에너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가번에서 발생한 질량결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에너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정리결손은 에너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